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둘곰별곰TV 안녕하세요. 둘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대학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지민은 지난 4일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글로벌인재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인 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팬들의 프라우드 오브유 지민과 콩레출레이션 지민 해시태그로 지민을 축하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순식간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로 이어져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어 6개의 월드와이드와 174개의 관련 트렌드에서 93개의 지민의 개인 트렌드로 인기를 증명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등 47개 이상 국가에서 7개의 키워드 프라우드 오브유 지민, 콩레출레이션 지민, 박지민, 지민이, BTS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 미미 등으로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트위터 경향 분석 투이플 유명인 차트에서 멤버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3위를 기록해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민은 학창시절 9년 연속 반장을 역임해온 탁월한 리더십과 명문고 부산예고의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우수한 재원이며 대학 졸업식에도 글로벌 인재에게 수여되는 총장상을 수상해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역시 모범생이다, 다 잘하는 지민이다, 자랑스럽다, 졸업을 축하해요 등의 축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커버가 되며 글로벌 인기 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220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엘릭 체인버스는 한국어 노래인 필터를 번역해 영어 버전 커버송을 게재했는데요. 기타를 치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영어 버전 필터는 지민의 섹시의 절정을 보여주는 원곡과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엘릭 체인버스는 지민의 첫 자작곡인 약속도 영어로 번역해 커버송을 게재했으며 평소 지민의 무대 영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삽입한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등 지민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글로벌 인기 곡 필터는 공개 이후 1년간 전세계의 아티스트들이 커버에 도전해 왔는데요. 국내에서는 가수 백아연씨가 커버를 한 바 있으며 배우 손녀은씨도 수준급인 피아노 연주로 커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커티스 월쉘은 지민이 꼭 들어주길 바란다라는 간절함을 담아 커버송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의 필터 커버도 주를 이었는데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첼리스트 모케진씨가 첼로로 필터를 연주하기도 했고 첼리스트 디아나 유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첼로로 연주한 필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브 샤올리 뮤직 채널 운영자 역시 바이올린으로 필터를 연주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4명의 자매 연주자가 마림바로 연주해 맑게 통통 튀는 소리와 특유의 공명으로 색다른 느낌에 듣는 재미까지 다양한 커버 열풍이 지구촌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상큼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지민은 지난 5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은 금발에 상큼한 미소를 띄며 브이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